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4년 갑오년 증시가 힘차게 개장했습니다. 오늘 증시 개장 직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마당에서 열린 2014 증시대동제에는 신재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함께 증권유관기 관장과 증권자산운용회사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증시 활황을 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김인영 서울경제신문사장 등 참가자들이 개막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자 수십 발의 축포와 함께 오색 풍선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동시에 코스피제수 3천 포인트 돌파를 기원하는 붉은 화산표를 단 청마 조형물과 강세장을 상징하는 초대형 황소 풍선이 힘차게 속고쳐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대동제에는 최근 2년간 국내 소싸움 대회를 석권한 황소 2대1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770kg의 육중한 체구를 지닌 2대1은 증시 활황이라는 붉은 대형천을 두르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으며 증시 활황을 기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